가수 태아! 영배 씨, 밖에 비 왔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10대1 때 영배와 지용이는 어땠습니까? 식사 시키라고 하면 식사 시키고 그 당시에 많이 시켰던 건 뭐예요? 그때 불백 아, 불국인다고? 디디하고 굳이 좀 얘기를 하자면 세팅하고 이런 거는 빨리 자렸던 거 그러니까 효리 씨는 또 잘 지내나요? 그 사랑꾼의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와이프가 은연중에 그 사랑꾼이 더 잘해야 되지 않아요? 프로포즈에 대한 이야기는? 사실 이 이야기는 어디서도 못했던 것 같아요 나만 바라봐 너의 눈 고이 한 편의 영화가 콘서트다! 아, 다르다! 여러분 제 노래 어땠어요? 프라이데이 뭐지? 이제 망원할 수 있는 아니오! 아니오!